안녕하세요. 이 욕두사나 욕두사나 너만은 반지 말이잖아 한 발 흘려 내구새로 두 발로 나타가리 한 개당 124개당에 사랑심로 다져놓은 그 사람은 어디 갚아 남아 놓으셨을까 그 의식의 원인 반영 이 욕두사나 이 욕두사나 이 욕두사나 그리운 용두사나 세월따라 변한 사람들만 그리운 용두사나 고수삼 거룩이고 154개 나네 즐거웠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가버렸나 찬이거나 난 고수삼 아아 용두사나 지